오늘은 진짜 겟 레전드 김치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북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한 여성이 전남친이 준 선물 돌려줘야 하나 라는 글을 작성하죠. 이 김치녀는 자신의 문제로 헤어졌고 자세하게 말은 못한다. 하지만 어젯밤에 선물했던 거 돌려달라 하는데 돌려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차단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 여성의 태도에 집중해서 영상 봐주세요. 그 선물이 고가냐는 질문에 아이패드 애플워치 같은 고가 제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한 녀은 자신의 귀책 사유로 헤어졌음에도 본인 생각만 하며 이거 돌려주면 공부를 못한다고 징징거리고 받은 지 얼마 안 된 거면 돌려주는 게 맞다는 말에 몇 달 지났으니 본인 거라는 말을 합니다. 진연이 잘못해서 헤어진 거니 돌려줘야 한다는 말에 8개월 썼으면 본인 거라는 뻔뻔한 반응을 보입니다. 줬으면 끝인 거고 개 찌질해 보여서 안 그래도 정 떨어진 거 나락간다. 이미 준 거 가지고 질척이는 게 찌질하고 꼴보기 싫다 차단박을 거다라는 김치년. 헤어졌다고 선물 내놓으란 찌질함 참고 넘어가 준 게 몇 번인데 생각해보니 위자료는 한국 여자에게 줘야 한다는 이 김치녀. 넌 무슨 선물 해줬냐는 말에 그게 왜 중요하냐는 김치녀. 남자는 아이패드 애플워치 선물할 때 기념일 편지랑 수제 초콜릿 5만 원짜리 향수가 전부라는 한국 여자. 여기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은 궁금해지실 겁니다. 아니 이 한녀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남자와 헤어졌을까라는 궁금증 말이죠. 이 한녀에게 한 사람이 상담을 빌미로 왜 헤어졌냐고 물어보는 쪽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지금은 23살이고 21살 때 전남친 아기 임신해서 낙태하고 몇 달 뒤에 지금 남친 만났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전전 남친 아기 낙태했다는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국 여자. 어렸을 때니까 전남친이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줄 알았는데 속았다는 식으로 말해서 지금 생각하니 개빡친다 조팔 한남새끼.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의 말투에서 어째선지 몰라도 여성시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한녀는 자신을 향한 융단폭격에 화가 나서 하나의 글을 더 쓰게 되는데 찌질한 남자 좀 되지 마라 한남들아 한남이랑 사귄 거 27만 3515번째 후회 중이다. 라고 말하며 남자친구와 카톡을 첨부합니다. 2년 동안 널 사랑했던 건 진짜였다. 근데 전전 남친이랑 노콘관계 임신으로 낙태한 건 배신감 들어서 미치겠다. 너랑 잘해보고 싶어서 좋은 선물 챙겨준 건데 너무 아깝다. 아이패드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 다이슨 샤넬 스카프 커플링 전기자전거 우리집 앞으로 가져다나라. 라는 남성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보이시나요. 시발 진짜 퐁퐁남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네요. 남성의 저 말에 대해 우리 한녀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지랄하지 말고 그냥 차단할게 나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라는 레전드 발언을 내뱉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대학고 23살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쓰고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자의 멋진 모습이 보이시나요. 본인이 전전 남친과 노콘 관계하다 임신해서 낙태한 걸 남자친구에게 위로받겠답시고 말한 다음. 남자친구가 배신감 느끼니까 조팔 한남새끼라고 말하는 저 인성. 남자친구와의 카톡을 충북대 커뮤니티에 인증하고 한남이라 말하는 저 인성. 정말 당당한 여성시대하는 FM 여성인권운동가의 모습이 확실하다 느껴지지 않나요. 김치녀에게 잘 보이겠다고 아이패드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 다이슨 샤넬 스카프 커플링 선물한 호구 퐁퐁남. 그리고 그 퐁퐁남을 벗겨 먹고 헤어지는 김치녀. 그야말로 환장의 콤비가 아닐까 싶네요. 한국 여자와 만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반지 사조도 가성비라고 여초 커뮤니티에서 조롱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여성들께서는 인터넷에 올리고 자신의 감정을 공감받고 싶어 하죠. 한심하기 짝에 없는 여성들을 만날 바에는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질어질한 대한민국 레전드 김치녀의 근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러분의 연애를 가성비라고 평가하고 공감받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